김현철의 언제나 그댈 하겠습니다. 너무 좁아서 화면이 꽉 살 겁니다. 좀 답답할 겁니다. 최대한 이렇게 했습니다. 김현철의 언제나 그댈 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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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 내 귀에 생각해 넌 내 귀에 외도 소유아지 그들의 소유아지 이미 원을 사랑하는 명의를 놓는 걸 위자로 석회하나 만난 사람들이 주의 온도 나비로 사랑하는 지옥 그들의 소유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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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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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수가 잘 나왔네요. 98점 이었습니다. 건강하세요. 건강! 너무 좁아서 이렇게 찍을 수 밖에 없습니다. 다 까봐야죠. 화면 자체가 너무 타이트해서. 양해 바랍니다.